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May is here. 벌써 5월이에요. 봄 기운이 만년한 달이네요. 5월에는 좀 더 쉬우면서도 유용한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Let's go chill at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서 놀자. Let's chill. 진정하자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칠에는 엄청 많은 의미가 있어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해요.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놀자, 우리 같이 시간 보냈자 라는 뜻이거든요. Let's hang out과 똑같은 의미랍니다. 응련 표현 Hey, do you want to chill this weekend? 야, 이번 주에 같이 놀래? Hey, can you chill tonight? 야, 오늘 밤에 놀 수 있어? We haven't chilled in forever, man. 우리 같이 안 놀지 엄청 오래됐잖아. 두 번째, There he goes again. 제 또 저러네 제 또 저러네 라고 할 때 He's doing it again 말고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There he goes again 여기서 go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랍니다. 응련 표현 There she goes again talking about her car like always 제 또 저런다 자기 차 얘기 항상 하는 거 There he goes again begging for food like he always does 제 또 저러네 음식 달라고 구글하는 거 There it goes again Did you hear that? 차에서 소리 또 난다 너도 들었지 세 번째 What are the plants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 번 나무에 물을 주세요. 이틀에 한 번 하루 걸러를 영어로 every other day 라고 해요. Every other는 minute, hour, week, year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응련 표현 I only wash my hair every other day. 나는 하루 걸로 머리를 감아. Make sure to only lift weights every other day. 반드시 하루 걸로 웨이트 운동을 해. She only visits me every other week. 걔는 이주에 한 번 나를 보러 와. 네 번째 Please don't tell on me. 제발 나 고자질 하지마. 누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선생님 혹은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 영어로 tell on 이러고 해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응련 표현 I'm telling the teacher on you. 너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She told on me and I got in trouble. 걔가 날 고자질하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혼났어. He'll tell on you if you do that. 네가 그거 하면 걔가 너 일로 바칠 거야. 다섯 번째 I think I overdid it. 나 무리했나 봐. 무리하다는 영어로 over 지나치게 plus do 하다 라고 해요. 운동이든 공부든 무리하게 할 때 이 표현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응련 표현 You might hurt your back if you overdo it. 무리하면 허리 다칠 수 있어. I think you overdid it in the gym last night. 너 어젯밤에 헬스장에서 무리했나 봐. It's good to study a lot but don't overdo it.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무리하지 마. 날이 따뜻해지니까 잠 온다고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Just keep moving forward.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저랑 케이크에서 매일매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빠잉! 오늘 배운 표현 케이크에서 직접 말해보고 무료로 발음평각 받아보세요. 100% 무료 영어 앱 케이크 100% 무료 영어 앱